9월 모의고사 여러분 9월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했습니다. 잘 봤든 못 봤든 이제 좀 쉬시고 그런 다음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남은 시간 국어를 대비할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못 본 친구들은 못 봤다고 슬퍼할 시간이 없고요. 그냥 잠깐 쉬면서 돌아보면서 나의 공부 방법이 무엇이 잘못됐을까라는 걸 찾아보고 그 방법만 고치면 나머지 기간에도 충분히 1등급 가구도 남습니다. 잘한 친구들은 정말 내가 잘해서 1등급인가 또는 잘해서 2등급인가 라고 고민해 본 다음에 진짜 내가 잘해서가 아니네. 진짜 잘하는 거라면 내가 끝까지 문제를 풀었어야 되고 다 풀 수 있고 다 맞아야 됐을 것 같은데 아직 내가 미흡한 것이 있고 등급은 1, 2등급이지만 내가 감으로 찍어서 맞은 게 있어 라고 한다면 과감히 자기 점수를 낮춰서 난 아직 이런 부분은 부족해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어떻게 또 보완할지를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치느라 굉장히 고생을 했고요. 이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여러분들이 맞았던 문제에도 아 저렇게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구나 난 저렇게 안 풀었는데 그럼 여러분 감으로 푼 것이고 주관으로 푼 것이기 때문에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면 될 것 같고요. 또 틀린 친구들은 아 내가 아직도 저런 걸 모르고 있었구나 저렇게만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는 그런 강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문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학의 특징이 일단은 6월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만 비문학을 조금 쉽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문학에서 변별력을 주려고 문학에서 선택지들이 조금은 까다로운 까다롭다기보다는 이제 선택지 중심으로 공부 안 한 친구들은 약간 선택지 읽는 것이 힘든 그런 스타일로 약간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 공부할 때 제가 눈을 강조하는 거지만 작품의 정리의 내용에 초점을 두지 말고 보기든 선택지든 그 기준을 잡고 읽어가는 능력 선택지를 읽어내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제 강의를 처음 듣는 친구들한테 제가 소개해 드리면 모든 문학이란 제가 문학을 먼저 설명해 볼게요. 자 문학이란 모든 문학이란 아직 이렇게 안 하고 있는 친구들 잘 보세요. 보기라든가 보기를 우리가 이 작품들의 기준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기준을 더 자세히 풀어준 게 선택지예요. 그럼 이 선택지는 좀 더 구체화된 거예요. 기준이 구체화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기 선택지 선택지에서도 조건부를 잘 보면 핵심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작품에 필요한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들을 해석 저희는 해석한다고 하지 않고 가서 여기서 말한 것이 A라고 말했으면 정말 A인지 그게 not A인지 B가 C가 아니에요. A인지 not B인지를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문학은 비문학이에요. 독서 영역이에요. 결국은 바로 이렇게 문학 작품을 보면 이 보기와 선택지는 결국은 문학 작품을 풀어준 설명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이 이 작품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걸 얼마나 잘 잡을 수 있느냐 이것이 문학을 가르는 것이지 문학 작품을 많이 정리하고 암기하고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EBS에 문학 작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EBS 강의가 없고 사실은 EBS 분명히 중요합니다. EBS로 나올 겁니다. 그러나 변형되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작품이 똑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EBS 작품을 공부를 하되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훈련 영어로 보시고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이 나올 거야 그것도 똑같이 나올 거야 이런 생각들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문학은 지금처럼 제가 예상한 대로 선택지 좀 더 조건부 길게 좀 더 어렵게 결국은 이 선택지 보기를 읽어내고 핵심을 잡을 수 있느냐가 문학의 관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뜻풀이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뜻풀을 하더라도 해석을 하더라도 이 기준 속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제호가 논리잖아요. 최인호 논리 바로 그게 논리예요. 논리란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준을 먼저 잡고 그 기준 속에서만 나머지를 사과하라. 보기가 기준이면 선택지도 보기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보기와 선택지가 기준이라면 보기 문제가 기준이라면 나머지 문제도 그 기준 하에서 움직여야 되고 작품을 해석하러 즉 확인하러 갈 때도 이 기준 안에서만 생각하면서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주 자세하게 문학을 접근하는 방법은 설명 안 드리겠지만 제 강의 듣는 친구들 알겠지만 처음 듣는 친구들은 아 문학이라는 거 이제 사고를 바꾸면 돼요. 공부 방법을 이제 정리, 암기 내 주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준을 잡고 움직이는 거구나 라는 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인호 섭을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작품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먼저 보고 선택지를 먼저 보는 건 이 작품을 전혀 몰라도 이 작품의 뼈대라는 걸 잡고 그 다음에 작품으로 왔을 때 이 뼈대 속에서만 난 읽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혀 이 작품을 암기 정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자가 아니라 이 기준을 잡고 가서 읽더라도 우리는 벌써 90% 알면서 읽어가고 가서 확인할 뿐이다. 이런 거 이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문학은 굉장히 빠르게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알송달송한 부분이 없어집니다.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모든 문학 현대시 고전시가 소설 모든 문학을 푸는 공통 풀이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라고 그것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고전 소설이지만 저는 이 작품 모른다. 그런데 우리 이 소설을 풀 때 아까 보기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소설은 고맙게도 지금처럼 줄거리가 있는 경우 앞부분이든 중간이든 끝부분이든 줄거리가 있는 경우 굉장히 보기랑 같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설에서는 이 줄거리랑 보기를 통해서 소설은 인물이잖아요. 어떤 인물과 어떤 인물이 왜 싸우는지 갈등하는지 이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봐도 체인호 이런 상황으로 보면 아주 단순하게 플러스 인물과 마이너스 인물 아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95% 이상은 이런 식으로 전개되거든요. 그래야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유형이 다 있는데 어쨌든 고전 소설이든 현대 소설이든 줄거리와 보기를 통해서 보기에 주어진 선택지를 통해서 이 작품이 무슨 작품인지 처음 보는 작품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다 내려놓고 이것만 가지고 움직이면 된다. 라고 접근하면 돼요. 그러면 줄거리 먼저 보고 보기로 가는 거예요. 중략 줄거리 선군은 수경이 시아버지로부터 가문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오해를 받고 자결한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갈등은 수경과 시아버지의 갈등이네요. 이렇게 그럼 이건 애정소설 가정소설 이 소가득 그런 장르 몰라도 돼요. 그런데 선군 그럼 선군은 누군가 수경은 장례 중 부활에 선군과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아 이게 선군이 애인이거나 남편의 확률이 높겠죠. 근데 전기성이네요. 죽었는데 부활해서 다시 돌아온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중략이잖아요. 이런거죠. 제가 제 문학과에서 이런거 많이 하거든요. 이런거 하거든요. 주로 중략이니까 앞부분에는 뭐고 뒷부분은 뭘까 이런 얘기죠. 그럼 앞부분에는 당연히 이 내용으로 본다면 수경이 죽어야 되는거죠. 오해를 받고 그 다음 중략 이유는 뭘까요? 이제 선군과 사나 돌아오는 내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작품을 전혀 모르더라도 앞부분은 뭐가 나오고 뒷부분은 뭐가 나오구나. 만약에 줄거리가 없더라도요. 중략이 나온다면 A사건과 B사건으로 크게 나눠지는구나. 요거를 초점으로 여러분이 보면 소설을 벌써 선택지를 볼 때도 크게 두가지 사건으로 움직인다는 걸 우리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작품이 뭔지 오늘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보는 능력입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보기로 같이 가는 겁니다. 문제 푸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무조건 문학에서는 제가 보기를 먼저 풉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문학이라고 했죠. 이제 보기 문제는 거의 지문을 안 가도 답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아직 없는 친구들은 문학을 한참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랑 같이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수경 낭자전에서의 승천은 인간 세상의 명분에 구속받지 않는 가족 사랑을 모색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승천이라는 건 인간 세상의 명분에 구속받지 않는 가족 사랑이래요. 그럼 뭔지 모르겠어. 그럼 정수입니다. 승천한다는 것은 인간 세상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구속받지 않는다. 않는 가족 사랑이다. 무슨 말인지 지금 감이 안 오죠. 그럼 모든 글은 뒤에 부연하게 돼 있어요. 글쓰기. 자 이렇게. 해석하기 처음 듣는 친구들은 저의 개인적인 얘기 제가 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비문학의 글쓰기 논리를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하거든요. 제가 비문학 때 설명드리겠지만 이것도 한편의 비문학이기 때문에 모르면 넘어가라. 뒤에 부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글쓰기의 기본이에요. 작품에서는 상공의 잘못이 됐네요.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가문이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인간 세상의 구속 문제라고 보았다. 그럼 상공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 왜? 자 잘못이 이걸 같이 그럼 여가 상공이겠네 라는 거예요. 상공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윗사람 지가 있는 윗사람 부를 때 상공이라고 하는데 지금 잘못이라고 붙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경이 오해를 받아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갈등 속에서. 그러면 오해를 하게 한 것이 시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상공이 시아버지가 된다는 걸 논리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개인의 그럼 시아버지가 잘못한 것도 상공이 잘못한 것도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뭐다. 가문이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잘못하게 된 것이다. 원래 시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가문이 중요해서 명분을 중시하는 인간 세상의 구조 문제다. 여기 나와 있네요. 인간 세상의 이게 구조 문제죠.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승천이네요. 그대로 연결시키는 능력이에요. 소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가문을 중시한다는 게 이퀄 다시 한 번 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네요. 정리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수경부부는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천상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아 수경부부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승천하는 거네요. 왜? 이렇게 인간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는 거죠. 승천 그러면 작동하지 않는 가문이라는 게 없는 곳으로 가는 거죠. 이 인간 세상에서 벗어난 거죠. 상공부부는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여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한 방식을 보여준다. 그러면 됐네요. 이 시아버지 그러니까 상공의 부부니까 시어머니 정도 되겠죠. 그럼 이 두 사람들은 가문을 중시했었는데 가문을 중시하는 바람에 이 수경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의 명분이 뭐다? 중요하지 않다. 가문이라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미함을 깨달으면서 어디에서? 구조적 문제에서 탈출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문장 구조 굉장히 중요해요. 잘 냈어요. 아주 잘 냈어요. 뭐 수경 수경당자전을 묻는 것 같지가 않아. 비문학이지. 지금은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얘네들이 해결하는가. 이 두 부분은 승천이라는 방식으로 하늘을 올라가는 방식으로 여기는 그 가문이라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음으로써 이렇게 논리 구조가 딱 떨어지잖아요. 방식을 보여준다. 하지만 수경 부부를 천상에 간 뒤에도 부부를 뒤에도 천상에 갔잖아요. 부모를 잘 섬기려는 모습으로 그려낸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승천한 후에 도니까 얘는 하늘에 있으면서도예요. 하늘에 있으면서도 부모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상에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 체인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문학에서 조사 하나 어미 하나도 굉장히 중요시 하는 거 국문학 전공 공부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한국어의 장점 조사 하나도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천상을 간 뒤에도가 답이에요. 부모를 잘 섬기려는 모습으로 그려낸 것은 가족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이게 아까 말했죠 가족사랑의 그대로잖아요. 그럼 이게 뭔 말인지 궁금했는데 설명해 줬네. 인간 세상 구조 문제 가문이 없는 문제로 하늘을 갖고 하늘에 가서도 그 대신 부모를 모시려고 한다라는 건 가족사랑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보기 문제 아주 좋습니다. 독해력이 중요해요. 그럼 봅시다. 이제 어떻게 찾는지 수경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하궁으로 모셔 가겠다고 하는 데에서 그럼 잘 보세요. 문장 구조상 이거 몰라도 부모님이 보이고 연하궁으로 모셔 가겠다. 그럼 안 봐도 논리상 연하궁은 어디가 돼야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니까 연하궁은 천상에 있는 곳이고 지금 뭐 수경 선근이 올라가시라고 천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부모님 모셔 가니까 효과 되는 거죠. 연하궁에서 수경과 부모를 만나게 하여 가족사랑의 보편적 가치 맞죠. 지금 어디에서 하늘에서도 모시겠다라는 거니까. 자 이런 거 못 읽어내면 지금 소설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읽기가 안 되는 거예요. 국어는 철저하게 읽기 능력입니다. 읽기 능력 정리 암기 자료 아닙니다. 수경이 선근에게 천궁으로 올라가사이다 라고 하는 데서 둘이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수경 부부를 천상으로 보내 근데 왜 간다고요? 가문 구조 문제가 작동하지 않는 곳이죠. 가문이라는 명문이 작동하지 않는 곳으로 살게 됐죠. 3번 수경 부부가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엎드려 고하는 데서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엎드려 고한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지상에 있는데 부모를 위로하고 나아가 고하고 있다. 고한다는 거면 알린다는 거야. 뭘 알릴까? 그러면 승천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 그러면 승천을 망설이는지는 모르겠네. 어쨌든 얘는 승천을 하는데 수경 부부를 부모를 잘 섬기는 인물로 그렇다면 잘 보세요. 지금 부모를 잘 섬긴다 이런 말이 나오려면 뭐해야 돼? 승천한 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승천한 후 이 문장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는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엎드려 고한다. 이 말은 부모 앞에 나아가니까 부모가 있는 거예요. 지상이에요. 부모를 위로한다. 지상이에요. 그럼 지상에서 지금 고한다. 논리상 승천을 망설인단 말은 승천을 말하는 걸 얘기하나 봐요. 승천을 망설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이건 틀렸잖아요. 왜? 문장 구조상 수경 부부는 지금 지상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를 잘 섬기는 말이 나오려면 무조건 승천 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그냥 3번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못 풀고 있으면 논리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이런 것들은. 이해 되셨죠? 그러면 승천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어 망설이는지 안 망설이는지 전 모르겠어요. 논리상으로는 망설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얘네가 지금 없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 모르겠어요. 지문은 안 보겠습니다. 수경 부부가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똑같은 문제 선택지 4번 하직 인사를 하는 건 하늘을 올라가는 거잖아요. 수경 부부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게 하여 인간 세상의 구정 문제 대응 됐잖아요. 떠나게 해서 인간 세상 구조를 대응 딱 되잖아요. 상공 부부가 세간을 다 나누어주는 데서 가족을 잃어 허망해 둘이 떠나갔잖아요. 상공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어 가문의 무의미함 됐죠. 무의미함을 깨닫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됐네요. 무의미함 깨닫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의 세간 살림들을 다 나눠주는 거 의미 없으니까요. 그래서 답이 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없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